오늘은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행충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끝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삶의 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아들과 함께 목욕탕을 갔습니다 찬물에 수영도 하고 사우노도 들어갔다가 등도 막 밀어줬습니다 목욕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바나나 우유를 꼭 먹어야 됩니다 바나나 우유를 먹고 나서 계란도 까먹으면서 부자지간의 정을 나누었어요 좋았는지 저희 아들이 걸어가는데 먼저 손을 잡더라고요 잡더니 저희 아들이 불현듯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도 할아버지랑 목욕탕 가봤어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자기와 저의 모습과 또 저와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마 오버랩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봤지?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 더 질문을 하는데 할아버지는 몇 살에 돌아가셨어 묻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23살 때 돌아가셨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5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51살에 돌아가셨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가는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잠깐 계산을 하더니 고개를 들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얼마 안 남았나? 이러더라고요 그 짧은 우리 아들이 한마디가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죽음이 나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죽음을 피하고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진시황을 다 아실 건데 이 진시황은 죽음을 극복해 보기 위해 블루츠를 찾아서 전 세계를 헤매었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순을 즐겨 먹고 마시고 바르면서 생활하다가 결국 49세에 순중독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의학적으로 임사체험자라고 얘기합니다 1975년도에 의학박사인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이 3D의 삶이라는 책을 발간해내면서 최초로 세계사 속에서 임사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 무디 박사는 150명의 임사체험자를 조사하면서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가지 큰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죽으면 유체 이탈을 한답니다 유체 이탈이 뭡니까? 죽은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슬퍼하는 가족들도 보고 의료진도 보면서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 몸 바깥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어둠을 통과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서양과 동양이 다른데 서양은 주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동양은 주로 어두운 강을 통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 현상이 있는데 그 어두움을 통과하고 나서 밝은 빛을 보게 되어지고 네 번째는 자기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쑥 지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임사체험자들은 일반 세계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이시면 이분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진짜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트로트 찬양 인도자 금요 성경집회 때 똑같은 곡을 30분간 하셨던 춤추는 트로트 찬양 인도자 박용훈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7살 때 갑자기 저녁에 잠 집에 있는데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더니 그분 표현 그대로 하면 한쪽 입이 한쪽 귀까지로 확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병원으로 동네 병원으로 목사님을 이송했더니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산에 큰 병원들이 몇 개 있었는데 세 번째 안에 드는 큰 병원인 부산 침내병원에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병을 내렸는데 내마겸이라는 병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 내마겸은 등에서 물을 뽑아야 살 수 있는데 지금 이 아이의 상태를 보면 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고 등에서 물을 뽑다가 산다 할지라도 평생 내성마비로 평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쨌든 등에서 의사가 주사기로 물을 뽑는 작업들을 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정말 새벽 2시에 누워있는 자기가 누워있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본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자기 등에서 물을 막 뽑고 있는 모습들을 자기가 봤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의사가 막 쫓아오고 간호사가 쫓아오더니 새벽 2시에 의사가 와가지고 새벽 2시에 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천으로 덮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믿는 눈치인데 어쨌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요즘은 안 그렇지만 당시에 병원법이 어땠냐면 사람이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결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비를 내야 장례 절차가 진행되어집니다 장례가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장례가 진행되려면 먼저 죽은 시체를 영안실 냉동고에 집어넣고 그리고 방을 잡고 이렇게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새벽 2시니까 그때 당시에 카드도 없었고 은행도 문을 다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비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박용호 목사님을 응급실 한쪽 기특이에 흰 천을 덮어두고 두었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시간 40분이 지난 4시 40분에 4시 40분에 응급실에서 시체로 누워있던 박용호 목사님이 엄마 이러면서 흰 천을 덮으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병원이 깜짝 놀라간 난리가 난 겁니다 의사가 사망선고를 내린 지 2시간 40분이 지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눈빛이 상당히 지금 저 사기꾼 이런 눈빛인데 그럴 줄 알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죽었다가 살아난 박용호 목사님의 진실 인터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박용호이 살아났다네 안녕하세요 박용호 목사입니다 죽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안녕 하나님이 죽었던 박용호를 살리셨지만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이 성경에서도 꽤 많은 인사체험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 같은 사람들 또 유두구 같은 사람들 설교 시간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바울이 기도해서 살렸던 사람들도 있고 최소한 7, 8명 이상의 임사체험자들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임사체험자들이나 또 성경에서 말하는 임사체험자들 안에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잠시 살아났으나 다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살아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극복하거나 죽음을 이겨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가장 선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크게 아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에이 다시요 진리에요 다시요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는요 임사체험들도 죽지만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죽는가 죽음에 대한 의학적 정의는요 심장이 멈추거나 내의 모든 활동이 멈춘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상에는 이런 죽음의 현상이 전혀 존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장세기 2장 17절 말씀 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금지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음,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유와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아담이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아담이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과를 딱 두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아담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지음받은 존재이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도록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 먹었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는 반역죄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런 반역죄를 짓고 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들의 인류의 죽음의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류의 노화가 생겨났고 주름, 뱃살, 피부 처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어깨 아픈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노화의 현상이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사고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사고가 생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살인까지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는 현상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죽습니까?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상은 언제 생긴 것입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 죽음의 현상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순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를 뒤집어 엎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말은 곧 모든 사람이 뭐라는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말의 뜻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메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일대학교에서 최고의 강사로 불려지는 셀리 케이건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는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책에서 죽음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그 책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주에는 수많은 원자들이 그저 먼지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특별한 행운으로 인하여 우연히 원자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배열되어 내 육체에 뭉쳐지고 그 속에 정신들이 깃들면서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빚어지게 된 것이다 이 거대한 우주라는 무대 가운데에 잔고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복잡하고 미묘한 우연이 펼쳐지고 겹쳐지면서 나라는 존재가 잠시 삶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음은 그저 잠시 삶을 가졌던 입자들이 다시요 죽음은 잠시 삶을 가졌던 입자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 그 뒤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뻥!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 케이건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온 우주는 원래 죽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로 그냥 원자들이 뛰어다니고 있을 날아다니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게 우연히 그냥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뭉치고 뭉치다고 우연히 내가 생겼고 거기에 우연히 정신이 깃들면서 우연히 나라는 존재가 생기면서 그냥 우연히 특별한 삶의 시간을 보냈고 죽으면 이 몸이 다 원자로 분해되어지면서 원래 죽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 케이건 박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인데 에피크루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피크루스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내 곁에 없고 내가 죽었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뻔한 이야기 같은데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이 내게 찾아오지 않잖아요 내가 죽어야 죽음이 찾아오는데 죽고 나면 나는 없기 때문에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케이건 박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는 것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전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까?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아무데나 살다가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십니까? 죽으면 영원히 잠잠다고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만약 죽음 위에 어떤 삶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음 위에 어떤 삶이 있는데 이 땅의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진료로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인이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해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태의 전저질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겪어내는 두 번째 사망 죽고 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심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태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 이걸 지옥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모태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팔레이스타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굉장히 덥고 뜨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팔레이스타인 사람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살아가면서 겪었던 최고의 고통과 저주스러움 이런 건 다 뭡니까? 뜨거운 햇볕, 목마름 이런 건 다 뜨거운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0 요한계시록에서 지옥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전에 의하면 요한은 내로 황제에 의하여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끓는 기름 속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했는데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이 내로에 의하여서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전으로 전달되어 놓은 이야기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 교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로가, 황제가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기름 속에 집어넣겠다 했는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헐 대박 끓는 기름 속에서 요한이 살아나오버렸어요 내로 깜짝 놀랐어요 다시 더 뜨거운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요한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대박 요한이 다시 살아나왔어요 두려움을 느꼈던 내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지 못하고 반모섬에 유배 보내던 것입니다 반모섬에 유배 간 요한은 온몸에 일걸어진 화상현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기름에 거의 튀겨지는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개시의 세계 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단어를 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요한이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같은 곳이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제가 터키 단기 성교 왔을 때 요한 기념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그때 같이 갔던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그때 많은 청년들이 거의 피곤해가지고 실신한 상태로 있었고 혹은 이제 쇼핑하러 막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요한 교회 가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교회 가서 성교사님과 또 무슬림 가이드와 제가 이렇게 세 명이 있으면서 제가 무슬림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성교사님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내가 한국의 신학생인데 내가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한이 끓는 기념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가 가이드로서 그게 진짠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슬림 가이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건 진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요한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자기가 경험했던 최고의 고통의 단어를 다 써가며 형용사를 다 써가면서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옥은 뜨거운 곳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뜨거운 지옥에 끓는 기름의 고통이 영원히 되는 곳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저주스러운 고통이 영원히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슬펐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불을 하이킥하고 싶을 만큼 언제 제일 비참했습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었습니까 그것보다 수만 배는 더한 완전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데 자살할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는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미안한데요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죄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미래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 성경 가운데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떨리는 가슴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지옥의 고통 가운데 가지 않고 천국의 삶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질문할 분 계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 중에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 죄가 있으면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양을 한 마리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양에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로 갈지어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겠죠 야동본죄, 거짓말한 죄, 사기친 죄,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 어쨌든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죄와 자기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양은 어떤 양이 되어지냐면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진 양이 되어집니다 죄인에게서 죄가 이 양에게로 정가되어졌어요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죄인에게 칼을 안아줍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양의 목을 꽉 자릅니다 이런 걸 이주용 목사님 엄청 잘하는데 막 꽉꽉꽉 자르고 껍질 벗기고 엄청 잘하는데 저는 실제로 안 해봐가지고 저는 물고기만 따봐가지고 어쨌든 꽉 목을 짜고 각을 뜬다는 말이 뭐냐면 모든 마디마디를 자른다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고치면 토막살인 껍질 벗기고 모든 장기를 다 꺼내고 그걸 다 쌓아놓은 다음에 피를 하나님께 막 드리는 겁니다 피받으세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걸 불로 확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죽는 거예요 이 양은 왜 죽었습니까? 죄인의 죄값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 양이 죄인의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는 순간 죄인의 죄는 양의 죽음 때문에 완전히 사안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 읽기를 원합니다 보라, 조인식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김보은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소멸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말되게 된 것이죠 저는 저희 딸을 놓고 물론 저희 딸이 4살 때까지 제가 아빠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가서 몰랐다고 하는데 저는 참 섭섭한데 사실 저는 밤마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희 딸과 꽤 많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저희 딸을 피아노 의자 위에 앉혀놓고 저희 딸과 같이 노래를 불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도 같이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 딸이 엄청 씩씩했거든요 그러면 한 살 이럴 때 두 살 이럴 때 그러면 피아노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건반을 막 칩니다 거의 모짜리 두순이에요 막 알아둘을 수 없는 음악으로 막 칩니다 그러면서 하하하하 막 이랍니다 그럼 그걸 보고 우리 아내와 저는 오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서 가 있어요 뭐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딸이 건반을 막 치다가 갑자기 한 손을 피아노 뚜껑 위에 탁 올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 신디 사이즈 말고 업라이트 피아노 뚜껑 탁 닫히면 손가락 잘리는 업라이트 피아노 엄청 뚜껑은 거 있죠 그 한 손을 피아노 뚜껑 위에 딱 올리고 한 손으로는 피아노를 허허허허 치고 우리는 허허허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딸이 흥분했는지 이렇게 하다 갑자기 피아노 뚜껑을 확 당긴 거예요 근데 한 손이 어디 있습니까 피아노 건반 위에 있었습니다 피아노 뚜껑이 확 당치는데 우리 딸이 한 손이 피아노 건반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대단한 건 그 장면을 정확하게 포착한다 제가 아직도 그 1초밖에 안 되는 장면들이 영화처럼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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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내려오면 손가락 팍팍팍 막 되는 뻔한거에요 근데 그 진짜 1초 밖에 안된 순간인데 그 짧은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영화처럼 보이면서 제가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제 손가락을 팍팍 패 Click하면서 제 손가락을 확 집어 놨습니다 비아노 뚜껑이 꽝 하고 닫ы셨죠 어떻게 됐을까요 피아노 뚜껑은 정확하게 제 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쟤는 누가 졌습니까? 피아노 뚜껑을 닫는 쟤는 누가 졌습니까? 걔가 졌어요 피아노 뚜껑을 닫는 쟤는 쥐가 졌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심판은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찍혔습니까? 내가 찍혔다고요 그러나 우리 딸의 손의 구원은 우리 딸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손가락이 대속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됐습니까? 그리고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벗겨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전문가시잖아요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에 번개를 치게 하시고 하늘을 붉게 만드신 다음에 온 세계 사람들이 한순간 하늘을 집중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다 용서 그러면 온 인류가 한순간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것도 귀찮으면 하나님은 그 타투스의 손가락처럼 하나님 손가락만 한번 튕기시면 온 인류가 한순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방법을 다 놔두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왜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책을 읽게 됐는데 여러분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왕이 백성들의 마을을 순시하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집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왕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한눈에 사랑이 빠집니다 궁굴에 돌아온 이 왕은 그 여인이 생각나서 상사병이 걸렸어요 막 미칠 듯한 타는 듯한 그 애정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내시면 당장 당신의 아내로 우리가 데려오겠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때 왕은 신하들의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분 얼마 후 왕이 궁굴에 사라졌어요 왕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온 나라가 활칵 뒤집어졌습니다 왕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왕이 평민이 되어서 꽃집의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그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됐었습니까?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명령하시면 될 것인데 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란 지위로 여인의 사랑을 얻고 싶지 않았고 진심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고 싶었다 진심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진심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의 진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과 바꿀 만큼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릴 만큼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심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졌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되었으니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였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이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의 곁으로 오라 나의 자녀가 되라 내 백성이 되어라고 하는 이 초청이 1800번 이상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하나님 당신의 진심을 보이시면서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요청하시고 당신의 진심을 보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냐면 천국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완전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곳입니다 10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근함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나라 가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삶도 돛진 개진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삶은 찰나다 안개다 바울은 요즘 감성에 딱 맞도록 우리의 삶을 뭐냐면 잠시 텐트 치고 여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죽고 난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인데 그 영원한 삶에 비해서 이 땅의 삶은 너무나도 짧아요 잠시 텐트 치고 잠깐 있다가 가는 삶인데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상이 영원한 불행인가 영원한 행복인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백년이라고 적혀있는 후하게 준 점수 이 연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도찜개찜과도 같은 그저 그런 이 땅의 삶인데 이 땅의 삶에 비해서 죽음이라나 이 선을 지나고 나면 그 죽음 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죽음 위의 삶은 딱 두 가지로만 나눠져요 완벽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든지 완벽한 불행과 저주가 영원히 계속되든지 두 가지의 삶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이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냐면 백년이라고 하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그 영원한 세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거나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이 땅에서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에 행복과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짧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은 어떻게 준비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여러분 인생의 가장 화려한 스펙 여러분 인생의 가장 세상의 행복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의 보좌 위에 앉혀 드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